네, 모든 일에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달리기를 할 때요. 내 몫으로 열심히 달리다가 이 바통을 후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선인들이 달리던 그 길을 바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요.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서 앞서 살아간 선진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고 또 다가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여우수아가 죽은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는요. 가난한 땅에서 각각 점령할 땅을 분배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파든 분배받은 땅은 쉽게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쟁취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차가 있고 또 땅의 크기와 지파의 힘의 차이가 있었지 대부분의 지파들은 열심히 그 땅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에는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요. 단지파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차지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도요. 그럴만한 핑계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맡았던 그 땅은요. 군사적으로 막강한 아모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압박을 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모리와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점점 동쪽으로 그렇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점점 불어나는 단지파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에는 땅이 매우 비좁았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때 단지파의 지도자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맞죠.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내가 점령해야 될 그 땅으로 가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파 사람들은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땅을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정탐 끝 다섯 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를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건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그런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 처음과 사사기 끝 그리고 바로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단지파의 영적 타락의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새로운 곳이 필요했던 단지파는 다섯 명의 정탐꾼을요. 소라와 에스다올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지파 정탐꾼들이 정탐 여정을 시작하였는데요. 재미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행 초기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모세의 후선인 레위 청년이 해막이나 성막에 있지 않고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집안에 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눈에는요. 이 미가의 집이 부러웠습니다. 돈으로 레위인을 사서 자신의 집안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들에게 우리의 정탐 여정이 성공할지 우리의 그리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축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 청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축복해주고 성공할 것이라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짧고도 이상한 만남을 뒤로 하고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을 나와서 원래의 목적지인 라이스로 향하게 됩니다. 라이스 땅에 도착했더니요. 그 땅은 정말 평화롭고 부족한 것이 없으며 그 땅의 백성들은 불을 누리고 있었다는 걸 보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라이스 땅은 이렇게 평화롭고 또 풍족하게 불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찾아보니 라이스 땅은요.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비교적 외부의 침입을 덜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둘러보니 이 라이스는 시돈에이라는 강대국의 관할아에 있었지만 시돈가는 비교적 멀리 위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시돈에 군사적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계산에 넣어보니 단지파에게 유리한 정복 전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탐꾼들은 단지파로 돌아갔습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단지파는요. 당장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라이스로 쳐들어가 그 땅을 아주 잔인하게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후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으로 가서 정탐할 때 부러웠던 그 우상을 가져옵니다. 훔쳐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청년,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던 레위 청년을 스카우트에서 데려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단지파는요. 우상 숭배로 신당을 세우는 일에 선두주자가 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결국에는 완전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여우와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걸은 지파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에 등장한 단지파, 정탐꾼들, 미가 가문, 레위 청년 누구 하나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길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였습니다. 내 뜻이,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개인의 타락은요. 민족의 타락으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한 라이스 같은 사람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사사기 18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지파처럼 환경을 탓하며 또 처한 그 환경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뒤로 한 채 나의 필요와 욕망대로 움직이며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선택을 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영적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종종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아둥바둥 놓지 못하는 것들이 다 허망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놓지 못했던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집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전된 직장, 그리고 건강, 또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욕망대로 그릇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완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이 세상들은 넓고 편한 길을 가는데 우리는 좁은 길로 험난한 길로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원 1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안전하다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려고 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내 입술에서 나오기를 그리고 이제는 넓고 편안한 길, 내 욕망으로 쫓아갔던 길이 아니라 좁지만 험난하지만 사명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개인의 타락으로 온 지파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온전히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다가 실패하는 인생되지 않도록 우리를 간절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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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